그리고 롱롱이의 친, 쌍둥이 자매, 친언니 이경영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보여서 정말 반가웠습니다. 그리고 드라마 볼 때마다 그립고 또 보고 싶고 정말 추억이 남아요. 그리고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롱이 형 작가님이 저희 시사회에서 어서서 정말 큰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오랫동안 열심히 했습니다. 그리고 감사하고 동행하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귀엽고 효중한 이분은 사실 현장에서 그 듣고보다는 프로페셔널 했는데요. 감사합니다.